types fits 으이이-에이이이히히- 이거다 으어God 오우 übrig Might 아 아..여기서 떨어지면 죽는구나 참..오..아 révаб hop 아이코 차라ports 아오아 아이코 아하하하 із 다 어디로 간거야?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이 아이의 정체를 저긴 낙법이 커버가 안되는 높이인가? 네 잘자요 아이쿠 으이쿠 또 여기도 어? 저기 또 저어있다 뭐지? 여기 또 뭐 있는데요 이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싸워! 파잇! 어? 파잇! 파잇! 안싸우네 뭐해야돼? 이거 이렇게해서? 뭐해야돼? 요오오오오ographic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어어 이씨 요 김씨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뭐하라고 근데 잠깐만 중요한 건 뭘 집어야 되나 이걸 집는 거야 집는 게 없는데 어이 깜짝이야 아 잠깐만 아 문을 닫아야 되나 문을 닫아야 되나봐 일단 나와 일단 나와 딱 둘이 둘이서 사랑하고 있어 좋아 문을 닫어 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막혔고 그래도 안 되나 어떻게 같은 방향을 못 보게 할 수 없나 어 잠깐만 어 오오 아 이게 열렸었구나 아까도 열렸었어요 문이 나만 못 본 거야 둘이 노는 거 보니라고 지하철 같은데 솔직히 저도 분위기만 보고 공포게임이라고 했는데 진짜 장르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드벤처 같은데요 그쵸 아까 안 열렸었죠 그쵸 아까 안 열렸었죠 아 맞다 헉 쟤네 뭐야 쟤네 아까 걔네 아닙니까 좀비들 누가 또 조종하나봐 누가 조종하나봐요 분위기 진짜 묘하네 이거 도대체 무슨 게임이야 와 심장이 쫄깃하게 오봐 좀 이상해 오오오 잡을거 잡을거 왼쪽에 뭐 타고 오는건가봐 왼쪽에 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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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였어 괜히 무의식중에 뛰었더니 뭘까?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뭐하세요 왜 그렇게 걸으시는거에요 정신차려보세요 가장block 이상하네 이상한사람들이야 으윽 으윽 또 뜯어내야돼 으윽 으윽 으유 우 pos 우원 지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오오 야야야야야야야 조심조심 어떻게 뛰지? 으잇 으잇 아유 못 뛰는데 아야야 아파라 여기 뭐있나? 뭐있나? 그냥 내가 사다리? 사다리를 뒤로? 안되는데요? 밑에서 할 수 있나? 오오 베베님 혹시 게임 아는거 아니죠? 게임 알고 그런거 아니죠? 몰라요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어 저거 뭐야? 저거 월이 아닙니까? 월..월이? 저분 끝판 깨신 것 같아요 어? 저분 끝판 깨신 듯? 이라는 제보가 아 아닙니다 좀 월잇인데 저거 게임 못하는 사람의 추리력이.. 아.. 작가님이라서 추리할 수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돼? 문 열고 들어왔으면 뭘 해보시오 어? 뭐지? 방탈칠 게임 아 이 길태김님 또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길태김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아하 오케이 뭐야 헐 이거 리틀 라이트미엔데 이거 헐 김장님 알려주지 마세요 헐 김장님 알려주지 마세요 하하 아니 아잇 잠깐만 마일 쏘는데 눈이 상대가 남은데? 아잇! 하잇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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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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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빛을 좋아해서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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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사람이 누워 있어 됐어 됐었다 됐쓰 됐쓰 데에에에스 으 으 무서워 잘 만들었다 진짜 게임 간만에 간만에 재밌네요 갈매기가 있어 이게 뭐야 줄 서 있어 어떻게 뭐야 왜 나만 따라와 침착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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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과 함께 행동해 그들처럼 행동해야 돼 침착하게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제 와썸님 목소리를 안 들으면 잠을 못 잡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저기 점프 한번 뛰어야 돼 나까지야 나까지야 하나 둘 셋 그렇지 아주 잘했어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휴 야 앞으로 뛰어 끌려가는 거 봐 야 앞으로 뛰면 안 되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점프! 이거 리듬 게임인데? 하나 둘ście! 점프!! 서! 뒤로 한 번 돌았다가?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서 하나 둘 셋 뒤로 돌아 돌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서 돌아 다시 돌아 아예 깜짝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서 우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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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소리봐 우와 어디까지 가야돼 하나 둘 하나 둘 쟤 좀 이상해요 이러는거야 쟤 쟤 이상해 어 왜왜왜 왜 뭐야 왜 나 움직였다고 움직이면 안되는거였어 헉 와 꿈틀디지도 못해 간지러웠는데 간지러우면 긁지도 못하냐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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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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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와 와 와 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 어떻게 해야되는데 오오 잠깐만 점프해야지 바보야 멍충아 점프했어야지 바로바로바로 점프점프 점프점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다시 후후후후후 후후 후훠 허 thor 잠깐만 야 왜이렇게 빠르냐 이거 왜이렇게 빠르지 뭐지? 한번 유인해야 되나? 아니 유인... 아아 아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저런 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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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상한데 베비님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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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누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비님 수상한데 아니에요 처음 봤어요 수상한데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는 베비님이 알려 준 거니까 그런 걸로 또 어떻게 해야 돼 밑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어 아아 여기 와가지고 다시 문 열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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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고 다시 거시기 해야 되는구나 문 열고 어 어 안되는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닫히는데 문이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열 수 있나 얘가 어 어 쟤 지나가는데 쟤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이건 막히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서 뛰어야 되나? 오케이 여기서 뛰어야 되나? 다 오케이 여기 있어 알려주지마 제발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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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르고 알려주는 거죠 지금 흑흑 흑 흑 가 계속 가 가 계속 가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떨어지면 나 또 죽는 거 아님? 아 여기 있구나 짤랑 흐흑 뭐야 짤랑 쿠랑님 짤랑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서워나 또 혼자 보내야 되나? 뭐지? 딴 게 있나? 또 없는데 내려갈 데가 없는데 뒤에 계단이 있다고요? 어디? 이 뒤에 계단이 있다고? 아아 저게 계단이야? 저거 어디에 봐서 계단이야? 저거 어디에 봐서 계단이야? 저기로 못 가는데? 저거 공룡뼈 아닙니까? 흐흐흐흐흐 공룡척추 아닙니까 저거? 저거 어떻게 계단이지? 오 얘 올라간다 오오! 얘를 굿 보셨습니까?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 여기 내려오면 여기 내려오면 아야야 너 아프겠다 어떻게 뭐 잡을 거 없나? 아야야 너 떨어지면 어떡하니 저기를 뭘로 올려야되지?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지? 얘도 이걸 씌울 수 있나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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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왔노라 내가 너를 도우러 왔노라 내가 함께 하겠노라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 너무 멀리 왔다 박스에서 부활하시네 좋다 아주 잘했다 그 다음에 또 한 놈 그렇지 내려와서 올라가면 이제 그렇지 아주 좋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서 떨어져야 되나? 이거를 제끼면 아하! 조금 더 밀어 여기 떨어지면 안 죽나? 고! 나 어떻게 떨어져야 돼? 아 좀 더 좀 더 와야겠다 다치기 전에 떨어지게 그죠? 요 끝머리에서 여기서 떨어져야지 아 밑에 물이에요? 저게 보여 물인게? 허잇! 옳지 그렇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아니 눈도 좋아요 저걸 어떻게 물이 물인 줄 알아? 나만 아 나만 눈이 안 좋은 거야? 어떻게 물인 줄 알지? 뭐지? 난 지금 뭔가 몰카를 당하고 있는 느낌인데? 딴 사람들은 이 게임에 대해서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? 이거 물인 걸 알다니 뭔가 당하는 것 같아 나 조종 내가 조종 당하는 거 아니야? 지금? 어? 내가 조종 당하는 것 같은데? 지금 석거님들 지금 머리에 다 저거 어? 미용실 저거 머리 저거 쓰고 나 조종하는 거 아님? 이건 뭐야? 오케이 아니 그러기엔 너무 다들 잘 알아 어? 뭔가 막 다들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?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? 하는데 다 들어맞아 아니면 내가 그냥 멍청한 건가? 아니면 내가 그냥 멍청한 거였나? 다들 방 탈출 한 번씩 해보셨구나 어? 물 빠졌어 물 빠졌어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렇지 아아 어? 요고요고요고 요고요고 요고요고 점프 안 되나? 헐 아 여기 또 가는 길이 있네 거기서 열면 안 열리지 멍충아 봤어요? 뚜껑 위에 올라가서 뚜껑 위에 올라가서 열라 어? 아 뭐지? 뭔가 잠깐만 방법이 이게 아닌가 여기서 여기서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누르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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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게 빨리 다치면 어떻게 해? 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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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고 문 열려라 잠수해서 다시 내려가구요? 아 나 계속 당하는 것 같지 왜 안 눌러지는데 안 눌러져? 나 죽을 것 같애 안 눌러지는데 누른 다음에 바로 다시 눌러야 되나? 누른 다음에 바로 다시 눌러야 되나? 짱이 나네 누르고 바로 다시 눌러야 되나?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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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들어와서 놀래나? 삐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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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고 다시 눌러 그럼 다시 내려 보잖아 잠깐만 아 이게 아닌데 누르고 누르고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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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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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누르고 아 이게 두 번 눌렀다 두 번 눌렀어 아 두 번 눌렀어 두 번 눌렀어 다시 내려가 아 숨 막혀 어디가 눌렀어 누르고 아니야 아 다시 내려가 눌르고 올라올라 올롤로 올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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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장채님 천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보여야 말이지 오 뭐야 뭐야 저 빗은 저 빗은 뭐지 이걸 끌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일까 아~~ 이걸로 이게 줄을 타라 이거지 오케이 도끼도끼요 우후우우우우우우우우 아이아잇 올라가 좋아쓰 요번엔 내가 혼자임으로 알아냈쓰 근데 아 이 빛이 저 빛이구나 근데 나 이거 한글화라고 해서 샀는데 한글화라고 해서 샀는데 뭐죠? 대사도 안 나오고 대사도 안 나오고 뭐 텍스트도 안 나오고 이게 무슨 한글화야 이러면 한글화가 아니라 그냥 전세계 만국어지 아이씨 진짜 이 아우 이거 아우 이거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이씨 아 계속 밑으로만 내리고 있으면 되는 거 멍충이 아 나는 제 방향에 따라서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하는 줄 알았더니 밑으로만 내리고 있으면 되네요 멍충이 멍충이 일멍충이 장멍충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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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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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면 다시 올리고 이게 키를 단순한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지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될 것을 않음 아이씨 뭐 여러분들 뭐 알면서 그래 나 게임스타일 알면서 뭐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안 걸릴 것 같으면 공략방송을 보셔야 돼요 이런 방송 보시면 안 되지 안 걸리지 진짜 어디까지 내려가 난 같이 가 이건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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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